Q5 잉글리쉬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쉬입니다. 오늘 긴 문장 그리고 주어 이제는 조금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긴 문장이라는 경우 주어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동사가 어디까지냐가 헷갈리죠? 오늘 마지막 시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The same lack of government oversight and poor emergency planning that have made nursing homes such dangerous places in the pandemic have also made them risky places to be during climate disasters. 문장이 상당히 길죠. 그런데 이러한 문장은 이제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부의 oversight, oversee, 본다란 뜻이잖아요. 본다라는 것에서 사이트, 명사화시켜서 정부의 관리감독의 부재, 그리고 형편없는 응급사태 계획 그런데 그것이 nursing homes를 위험한 장소로 만들죠. 팬데믹 동안에 위험한 장소로 만든다. nursing homes가 뭐죠?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머무는 양로원 같은 개념이에요. 그것을 위험한 장소로 만든다. 언제? 팬데믹 동안에. 이것은 또한 have also made them. 이것이 종사죠. 상당히 종사가 길죠. 하지만 대략 이제 감이 오시는 거죠. have also made them. 그들을 또한 만든다. 이거죠. risky places to be. 있을 위험한 장소로. 언제 동안에? during climate disasters. climate, 기후죠. 기후 재앙 동안에. 이게 직역인데요. 해석을 하고도 처음 부분이 뭔지 까먹습니다. 그만큼 문장이 긴 거죠. 이렇게 긴 문장에서 일단 주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요. that 앞까지 즉 the same lack 그리고 and for emergency planning 이것이 주어예요. 나머지는 다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the same lack 그리고 the emergency planning에서도요. 그냥 planning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and를 중심으로 앞뒤 하나씩 배치되죠. 복수죠. have also made them. 이렇게 동사가 이어지죠. 이제는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핵심만 뽑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has also made them 또는 have also made them 만약 이렇게 선택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have also made them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if the state does not provide carefully administered funding for the arts, then only the independently wealthy or those given 혹은 are given patronage by the rich will be able to practice as artists. 아이고 문장이 뭐 이렇게 길고 어렵죠. 특히 이 경우는 if 다음에 쭉쭉쭉 하고 나서 then only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한다면 그리고 나서 only 혼동됩니다. 그런데 사실 혼동될 것이 없는 게 앞에서부터 쭉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역시 동사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주가 does not provide, 제공하지 않는다 이거죠. carefully administered funding, 조심스럽게 운영되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for the arts, 예술을 위해서, 그렇다면 독립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독립적으로라는 것은 어떤 기관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죠. 혹은 by the rich,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patronage가 주어진 사람들, those가 역시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주어 동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will be, able to 이렇게 뒤에 동사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given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주는 후원, patronage 하면 후원이죠. 후원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will be, able to 또는 다른 동사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will be, able to 또는 should be, able to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상관이 없겠지만 결국 쭉 주어를 뽑고 그리고 동사 잡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면 되는데요. 주어 자리에서 복잡함이 있다면 나머지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if 부분을 빼도 상관이 없어요. if 부분 한 다음에 쉼표하고 then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if 부분에서 then 앞까지를 다 빼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다면 only independently wealthy, 부유한 사람들, 더에다가 이렇게 형용사 쓰면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것만 해도 벌써 복수가 되죠. 그리고 나서 those 역시 복수죠.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will be 또는 should be, must be 혹은 동사를 practice만을 쓴다고 치더라도 practices라는 3인칭 단수는 불가합니다. practice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번에도 간단하게 더 짧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단 멈추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역시 긴 문장은 동일한데 그 다음에 오는 형태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쉼표하고 관계사가 올 경우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그 형태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